수지구는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0일까지 하수도 준설 작업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흙이 쌓인 빗물바지와 우기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저지대 지역 하수 관거 등이며 파손된 하수관로와 기타 배수로 구조물 등도 보수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악취 발생과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 등의 시민 불편을 예방할 방침입니다.